자 이번 작품은 본악무가 32카운트로 이루어져 있고 태그가 3번 나와요. 3번 나오는데 태그는 16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 4월 댄스 1번부터 좌측이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트윌 스트럭 오른발 사이드 트윌 스트럭 왼발은 크로스 트윌 스트럭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포워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라인드 크로스 왼발 두 번째 섹션도 똑같이 트윌 스트럭 들어가요. 사이드 트윌 스트럭 오른발 크로스 트윌 스트럭 왼발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라인드 브레이트 세번째 섹션 그대로 왼발 백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크로스 왼쪽 어깨로 원하인드 4분의 3 터드 무게 중심은 왼발에 있으셔야 돼요. 우선은 오른발 사이드 라 비 커버 트게더 왼발 사이드 라 비 커버 트게더 라스트 섹션 위 스트럭인데 아웃 아웃 하실 때는 힐로 아웃 아웃 하셔야 돼요.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인 인 약간 왼발을 스몰 사이드에 놓으시면 힐 바운스 하시기가 좋아요. 다음은 두 발 동시에 힐 바운스 두 번 힐 바운스 두 번 힐 바운스 두 번 일, 일, 토, 힐 자 카운트리 1번부터가 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, 팩을 오른발부터 사이드 트위스트 업 왼발 트위스트 업 오른발 사이드 락이 커버 튕겨려 왼발 사이드 락이 커버 튕겨려 두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파트 두개 넣어 네, 사이드 파트 왼발 두개 넣어 오른발 비하인드 투 터치 하시고 오른쪽 어깨로 풀턴해서 스리 카운트를 이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풀턴해서 제자리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, 퇴근은 네번째 월 끝나고 12시에 돌아왔을 때 한번 첫번째 퇴근을 하고 두번째 퇴근은 여덟번째 월 끝나고 12시에 왔을 때 마지막 퇴근은 열두번째 월 다 끝나면 12시에 그런 다음에 음악이 끝나요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